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유명한 책 로버트 기호사키가 지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로버트 기호사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테크 분야 고전으로 손꼽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를 통해 전세계 수천만 사람들이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었다.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가난했던 친아버지와 정규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부자가 된 친구 아버지 가르침을 동시에 받으면서 그는 결국 부자 아버지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이 책도 부자 아빠한테 가르침을 받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부자 아빠로부터 배운 6가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장부터 9장까지는 부자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부자가 되는 10단계. 아직도 더 알고 싶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자 아빠가 준 교훈은 교훈 1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교훈 2는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교훈 3은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교훈 4는 부자들이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교훈 5는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교훈 6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이렇게 6가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 1과 2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재미있고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훈 1과 2를 볼 거고요. 서문도 볼만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문 부자아버지 vs 가난한 아버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문 부자아버지 vs 가난한 아버지. 나의 두 아버지는 내게 상반되는 견해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는 부자의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의 시각이었다. 돈에 관한 두 분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반면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가난한 부모들은 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거라. 이런 집의 자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가난한 사람의 재정계획과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다. 학교는 학문적 혹은 전문적 지식만 강조하고 금융지식은 등한시한다. 한 분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곤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나오시는 분은 가난한 분이고요. 뒤에 나오시는 분은 부자아버지입니다. 그런 거 살 돈 없다. 다른 아버지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하게 했다. 대신 이렇게 자문하도록 시켰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하나는 단언이었고 하나는 고민이었다. 곧 부자아버지가 될 아버지는 그런 거 살 여유가 없다고 습관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사고는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사고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얘기했다. 두 아버지 모두 열심히 일했지만 한 아버지는 돈에 관해서라면 두뇌를 잠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 장기적 결과로 한 분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고 다른 한 분은 점점 강해졌다. 적절한 육체적 운동이 건강을 향상시키듯이 적절한 정신적 운동은 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한 분은 식사 시간에 돈을 화재로 삼는 것을 금했지만 다른 한 분은 식탁에서 돈과 사업에 대한 얘기를 권했다.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무엇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한 분은 이렇게 믿었다. 우리 집이 내게는 가장 큰 투자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믿었다. 우리 집은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공경에 처하게 된다. 한 아버지는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고 다른 아버지는 몇 푼이라도 투자할 곳을 찾았다. 한 아버지는 인상적인 이력서를 작성해 좋은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내게 가르쳤다. 다른 아버지는 강력한 사업 및 재정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을 내게 가르쳤다. 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나는 사고 방식의 차이가 삶에 끼치는 영향을 여실히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사고를 통해 삶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난한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혹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이 곧 힘이다. 내 가난한 아버지가 가난한 것은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 때문임을 알아차렸다. 한 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되거나 경영대학원에 가서 MBA를 취득하기를 원했다. 다른 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쳤다. 나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듭 이렇게 얘기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부자 아버지는 내가 39살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가르침을 베풀었다. 돈은 힘의 한 형태다. 하지만 그보다 강력한 것은 돈에 관한 지식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돈의 작용 원리에 관한 지식만 있으면 돈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를 쌓을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돈의 작용 원리에 대해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을 돈을 위해 일하는 데 바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가 이야기하는 형식을 띄웠지만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는 사고방식과 부자가 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본문 제 1장 교훈일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로버트 기호사키가 어렸을 때 부자 아빠한테 교육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로버트 기호사키는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우연치 않게 부자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해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 마이크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 아이들한테 약간 따돌림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가난한 아버지한테 자신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자신은 부자되는 법을 잘 모르니까 부자될 가능성이 있는 이 마이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부자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한테 부자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부자 아빠가 이제 토요일날 로버트 기호사키한테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수업이 시작되다. 그래서 이 부자 아빠는 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을 가르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선택을 하라고 해요. 단호하게 결심하는 능력이 없다면 돈 버는 법도 결코 배울 수 없지. 기회는 왔다가 가는 법이다. 언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야. 자 이제 내가 원했던 기회가 왔다. 그래서 자신한테 배울지 말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이 두 아이 모두 좋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보수는 1시간에 10센트를 줄 건데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자신이 경영하는 슈퍼마켓에 와가지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꼬마라고 해도 그 당시 임금으로 보면 30센트 이상은 줘야 만족할 만한 임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몇 주 동안 계속 10센트만 주고 일을 시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법은 안 가르쳐주죠. 그래서 로봇 기호사키가 너무나 어이없고 분하고 그래가지고 마이크한테 자신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자신은 포기할 거다. 그렇게 마이크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이크가 자기 아빠가 너가 그런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다시 또 데려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부자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이 가르치는 방식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 삶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지. 대개의 경우 삶은 얘기해 주지 않는다. 그냥 우리를 제멋대로 내두른다고 해야 옳지. 그렇게 내두를 때마다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정신 차려 내게 가르칠 게 있어. 삶의 교훈을 배우면 더 잘 살 수 있단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삶에 내둘리게 될 뿐이지.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단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도록 내버려두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덤벼든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들은 상사나 일자리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덤벼들지. 자신을 내두르고 있는 게 삶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야. 여기서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로버트 기오사키가 자신한테 10센트를 주고 부려먹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신에게 월급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자신은 일을 그만둘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삶은 우리 모두를 내두른단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데 몇몇 사람들은 뭔가를 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이런 사람들은 삶의 자신을 내두르는 것을 오히려 환영한단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언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지. 그들은 그렇게 배우면서 전진한단다. 물론 대부분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처럼 싸우고. 만약 내가 이 교훈을 제대로 배운다면 현명하고 부유하며 행복한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란다. 하지만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너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일자리나 낮은 급료, 상사들을 탓하며 평생을 보내게 되겠지. 너는 늘 무언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생겨 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헛된 희망이나 꿈꾸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 로버트 기호사키가 직장에서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참고 일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겁니다. 또는 내가 배짱이 없는 사람이라면 삶이 너를 내두를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말 거야.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 위험한 일은 피하며 안전한 삶만 쫓고 옳다는 일만 하면서 생기지도 않을 일에 대비해 자신을 아끼게 되지. 그러다가 따분한 노인네가 되어 죽게 될 거야. 너는 그저 삶이 너를 내두르며 굴복시키도록 놔두는 사람일 뿐이지. 마음속 저 깊은 곳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 뿐이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지만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승리에 대한 흥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서질 못하지. 너는 알아. 마음속 깊이 너만은 알지. 내가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을 그게 바로 안전하게만 살려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란다. 다시 생각해보렴. 관점을 바꿔봐. 나를 탓하지 말고 내가 문제라고 여기서도 안 된다. 만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나는 부자 아빠입니다. 넌 나를 바꿔야만 하겠지. 하지만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으면 너 자신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고 더 현명해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그대로 놔두고 늘 남들을 바꾸려고만 하지. 그 점을 명심하렴.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한단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저씨가 시급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약속한 대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지 않으면 그만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한단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보수. 그런 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여기고 말이야.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월급이 오르길 기다리면서 돈만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개는 상황을 그저 순수히 받아들이고 일부는 열심히 몸 바쳐 부업이라도 하지만 그래봤자 역시 보수는 얼마 되지 않지. 부자 아버지는 그러한 관점을 몇 번이고 강조하곤 했는데 나는 그것을 첫 번째 교훈이라고 부른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상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고등교육을 받은 내 아버지는 나도 당신처럼 공부하기를 권했다. 이야 나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대기업처럼 안전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월급도 많이 받고 말이야.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내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워 그것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참고 일을 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만 알아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돈이 항상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것들 말이다. 그게 바로 직장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서 돈을 위해 일해야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그러고는 애꿎은 사장에게 화를 내. 넌 어린 나이에 벌써 돈을 위해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이나마 맛을 본 거야. 지난 몇 달 동안 한 일을 앞으로 50년 동안 해야 한다고 상상해보렴.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어떻게 살아가는지 짐작이 갈 게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을 적게 주고 계속 힘든 일을 시킨 것은 커서 직장에 다닐 때 겪게 될 일을 미리 경험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몸소 체험하게 해준 겁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건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문제야. 사람들은 4년 동안 대학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지. 하지만 돈이란 건 평생 동안 배우고 공부해야 해. 배우면 배울수록 알아야 할 게 더욱 더 많이 생기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터에 가고 월급을 받고 수지를 맞추고 그게 다지. 그래 놓고는 왜 자기에게 돈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 해. 그들은 돈이 더 많이 있다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실은 자기의 금흥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말이다. 너희들은 지금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앞에 두고 있는 거야. 그걸 배우면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즐길 수 있지. 그걸 배우지 못하면 마틴 여사나 저기 공원에서 소프트볼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가 될 거다. 저들은 직골이 만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환상에 매달리고 3주밖에 안 되는 연차를 손꼽아 기다리고 35년 동안 뼈빠지게 일한 뒤에 받는 얼마 되지도 않는 연금을 바라보며 살지. 그런 게 좋다면 시간당 25센트로 시급을 올려주마. 이런 식으로 높은 월급으로 아이들을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5달러까지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뜻 대답을 안 합니다. 먼저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채찍질을 한단다. 월급을 받은 뒤에는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멋진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패턴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높은 월급을 받아도 돈을 쓰기만 하면 소비 패턴에 휩싸여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청구서를 내고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청구서를 내는 패턴이지. 인간의 삶은 죽을 때까지 두 가지 감정에 의해 지배된다. 바로 두려움과 욕심이야.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지출을 늘려서 다시 그 패턴을 반복하지. 나는 그걸 세양지 레이스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욕망이 있지. 어떤 사람들을 그걸 욕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나는 욕망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한단다. 무언가 더 좋고 예쁘고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것을 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라도 돈을 위해 일하지.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돈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돈으로 사는 즐거움은 되게 순간적이고 더 많은 즐거움이나 기쁨 편안함 안정감 얻으려면 곧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돼.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일을 하지. 두려움과 욕망으로 흔들리는 영혼을 돈이 달래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렇지만 돈은 그런 것을 사실 부자들 중 상당수가 욕망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지. 그들은 돈을 많이 벌면 가난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산더미처럼 벌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간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게 되고 말이야. 많은 부자들이 감정적이고 필사적이고 신경질적이란다. 아무리 부자처럼 보이고 돈이 많을지라도 말이다. 돈이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경우에는 그 즉시 직장을 구하러 나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이 과연 이런 두려움을 장기적으로 없앨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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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망 때문에 생기는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것 뿐이다. 그것들은 너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해야 해. 방해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말이야. 그게 바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란다. 감정에 굴하지 않고 참을 수만 있다면 즉각적인 반응을 지체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단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우리는 늘 두려움 욕망 이라는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다. 두려움이 우리를 문 밖으로 밀쳐내고 욕망은 내게 손짓하지 그게 바로 함정이란다. 두려움 때문에 직장을 나가고 욕망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겁니다. 부자 아버지는 인간의 삶이 무지와 깨달음 사이의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분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무지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산다는 것, 자신의 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잔인한 일이지. 돈을 위해 일하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잔인한 일이다. 한밤중에 돈 걱정 때문에 화들짝 놀라 깨는 것처럼 끔찍한 삶이 어디 있겠니?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삶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직장에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아. 그것은 잔인한 일이고 나는 너희들만큼은 그런 함정들을 피할 수 있길 바란다. 나는 돈이 어떻게 사람들이 삶을 지배하는지 봐왔단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렴. 삶이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 말하자면 돈에 대한 무지야말로 지나친 두려움과 욕망을 야기하는 근원이지. 나와 함께 갈 거라면 너희는 돈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다. 청구서를 지불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겁을 집어먹고 아침마다 일어나 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부 검에 질려서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사고를 하지 못하지. 돈이 그들이 삶을 지배한다. 아니 돈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가 삶을 지배한다고 해야겠구나. 부자 아버지는, 부자들은 당나귀가 쫓는 당근처럼 돈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돈이 진짜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심에 젖어 돈의 환상을 쫓는다. 돈은 그저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머리를 쓰고 무보수로 일하렴. 그러면 조만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10센트도 안 주고 무보수로 일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완전히 까무라쳤거든요. 그래도 부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자 아빠는 무보수로 일을 시키면서 머리를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만화책을 대여하는 사업을 벌여가지고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보수로 일하게 만든 것은 머리를 써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버는 그런 능력을 키우라는 얘기였거든요. 계속 아이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 그 분은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훌륭하게 배웠다며 기뻐했다. 우리는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운 것이다. 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한 덕분에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아냈다. 우리는 우리만의 사업체인 만화책 도서관을 시작함으로써 고용주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정을 통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훌륭한 점은 우리가 직접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 사업체가 저절로 돈을 벌도록 했다는 것이다. 즉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한 셈이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주었다. 그렇게 일장을 끝냈는데 제가 너무나 생략을 많이 해서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훈이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이 장이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만 초점을 맞출 뿐 가장 큰 재산인 교육을 강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 유연성을 갖추고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배우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힘겨운 변화의 폭풍성에서도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힘들고 거센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바로 지식이다. 금융 지식이 없다면 돈은 얼마 안 가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으느냐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라든가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나를 위해 튼튼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부자 아빠가 가르쳐준 첫 번째 규칙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규칙이자 유일한 규칙이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고생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한다. 그렇지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얻으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기지. 부자 아빠가 말했다. 그럼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설명해 보겠다. 그래서 이 책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림이거든요. 앞의 그림 중 이것입니다. 앞의 그림 중 위쪽은 손익계산서다. 이것은 수익과 지출, 즉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측정한다. 아래쪽은 대차 대조표, 자산과 부채의 대차를 비교한다. 부자 아버지는 두 꼬마들에게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거고 부채는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게 전부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을 사라.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에 머물고 싶다면 부채를 사라. 그림 속의 화살표는 현금의 흐름, 즉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 금융 분석에서 숫자를 읽는다는 것은 스토리 플롯을 갖는 것, 즉 현금이 흘러가는 내용을 파락하는 데 있다. 그래서 보면 자산에서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이렇게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부채는 부채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채에서 현금이 지출로 가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자산의 현금 흐름 패턴, 이쪽은 부채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 가난한 이들의 현금 흐름 패턴이거든요. 즉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지출을 해서 돈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즉 세금,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복비로 그냥 다 흘러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이거든요. 이 중산층은 부채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사면서 주택 융자를 얻고 자동차를 사면서 자동차 융자를 얻고 신용카드를 쓰면서 신용카드 부채,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 융자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으면 이 부채 때문에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 외에도 주택 융자금, 그 다음에 자동차 융자금, 신용카드 대금, 학자금 융자금을 내고 급여를 또 받으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생활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얻고 부채를 통해서 지출이 더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의 현금은 이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지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부채는 집을 살 때 주택 융자, 그 다음에 가게 대출, 신용카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으로부터 임대료 수익, 배당금 이자, 로열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채에서 지출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이 수입이 있다는 게 부자들의 현금으로 패턴은 다른 거죠. 앞의 그림들은 분명 단순화된 것이다. 누구든 의식주와 일상생활에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그림들은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 그리고 부유한 이들이 현금을 보여준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젊은 신혼부부에게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자 그들은 꿈꾸던 집을 사기로 결심한다. 일단 새 집을 사고 나면 그들은 이제 재산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들은 새 차를 사고 새 가구와 살림살이를 구입해 새 집을 단장한다.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뜨면 부채 부분에 주택 융자와 신용카드 빚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즉 부채가 쌓여 있는 것이다. 부부는 이제 새항주의 레이스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 곧이어 아기가 태어나고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한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된다. 소득이 늘면서 세금도 늘어난다. 즉 수입이 늘고 지출도 늘고 부채도 늘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맴도는 겁니다. 자산을 쌓지 않으면 끊임없이 새항주의 레이스에 갇히는 거거든요. 두 사람은 이제 가계대출을 주택융자로 돌린다. 주택융자금 상환기간은 30년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지출이 줄어든다. 그들은 내 강의에 와서 내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나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실은 가진 돈을 쓰기만 한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이 돈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지식이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너무나도 자주 돈의 지배를 받는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한다. 분산 투자를 하라. 당신의 집은 자산이다. 집은 가장 큰 투자처다. 빚을 많이 질수록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한 직장을 얻으라. 실수를 하지 마라. 리스크를 피하라 등등. 이것이 잘못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많은 금전적인 문제들이 남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비롯된다. 우리는 학교란 좋은 고용주가 아니라 좋은 직원들을 육성하는 곳이라는 부자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우리 집이 최고의 투자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 아버지가 집은 부채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아버지는 집이 자산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한 분은 이것을 부채로 여긴다. 집이 클수록 지출은 늘어나고 현금은 지출을 통해 계속 밖으로 흘러나간다. 즉 집을 주택융자를 많이 써서 사면 주택융자금 거기다 재산세 내고 보수유지비 내고 가재도구 내고 만약 집에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비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은 집은 자산이 아니라는 내 생각에 자주 반박을 가하고 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주택을 가장 큰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며 내 집 마련을 꿈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물론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는 단지 이런 일반적인 관점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만일 우리 부부가 더 크고 근사한 집을 산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다.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기 때문에 자산이 아니라 부채인 것이다. 간단히 말해 초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너무 비싼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1. 시간의 손실 그 사이 다른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2. 추가 자본의 손실 투자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자본을 높은 주택유지비용으로 지출하게 된다. 3. 교육의 손실 사람들은 대개 그들이 자산 부분에 집과 저축 그리고 은퇴비용만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들은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험을 쌓지 못한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현명한 투자자가 되지 못한다.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만약 더 큰 집을 사고 싶다면 나는 무엇보다 먼저 현금 흐름을 생성할 수 있는 자산을 구입해 주택비용을 마련할 것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아버지의 재정상태는 세양주의 레이스에 빠진 사람들이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아버지는 늘 수입에 맞춰 지출을 했기 때문에 자산에 투자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한 채를 자신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집 한 채가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집값이 만약 오르지 않는다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채인 게 확실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융자금 내고 재산세를 내면 계속 현금 흐름이 빠져나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관가하는 것은 요새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최근 5년간 막 2배 3배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채로 나가는 현금 흐름을 집의 가치가 상승하는 폭이 상세할 수가 있다면 시세 차익이 더 크다면 집이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팔아야 자산인 건데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집을 팔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자신한테 들어오는 현금은 없기 때문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부채가 맞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채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집값만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이 자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거주하는 용도 외에 투자용의 부동산이 있어야 그거를 진정한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왼쪽은 가난한 아버지 재무제표다. 즉 가난한 아버지는 수입을 모두 지출을 해서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산보다는 부채가 훨씬 크게 되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부자 아버지의 재정상태는 투자를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데 전념한 사람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큰 거고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부자가 부자되는 이유는 부자 아버지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어째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자산 부분이 지출을 상세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남은 돈은 다시 자산에 투자됩니다. 그러면 자산 부분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자산이 창출하는 소득 역시 함께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지출하고 남으면 다시 또 자산으로 가고 이게 선순환이 계속돼서 자산이 점점점 증가하고 수입은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중산층이 고생하는 이유는 중산층은 끊임없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의 주요 수입원은 임금이다. 임금이 인상되면 세금도 함께 인상된다. 임금이 늘어나면 그들 지출 역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난다. 이 크기가 똑같은 거죠. 그리하여 세양지 레이스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집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겨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는 법이 없다. 즉 집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고 임금이 인상되면 더 큰 집을 사거나 더 많은 돈을 소비한다는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빚에 허덕이게 만들었다. 소비 증가는 가정을 빚더미로 내몰고 재정적으로 불확실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정기적으로 승진을 하고 연봉이 인상돼도 결과는 다를 바가 없다. 즉 수입이 늘어도 지출이 따라 늘고 큰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부채가 점점 늘어서 수익과 지출이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투자에 대해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전한다. 또 뮤추얼 펀드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투자를 아우르기 때문에 돈이 분산되어 특히 안정하다는 느낌을 준다. 안전하게 투자하라. 리스크는 피하라. 하지만 이러면 큰 돈을 못 벌게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일단 그 차이를 파악하고 나면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을 사는데 전념하라. 그것이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 길만 따르면 자산 부분이 증가할 것이다. 부채와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면 더 많은 돈을 자산 부분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자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면 보다 위험한 투자로 눈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면서 자산을 구입할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재산은 자산 부분과 지출 부분의 현금 흐름을 비교해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가령 내 자산 부분에는 한 달에 1000달러의 현금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내 매달 지출액이 2000달러다. 그렇다면 내 재산은 얼마인가? 다시 풀러의 정의로 돌아가보자. 그의 정의에 따르면 나는 앞으로 며칠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30일을 한 달로 계산하면 나는 보름 분의 현금을 갖고 있다. 즉 지출은 2000달러인데 한 달에 1000달러만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보름밖에 살 수 없다는 거죠. 내 자산 부분에 월 2000달러 이상의 현금 흐름이 이루어질 때야 나는 비로소 재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나름 부위한 상태다. 매달 지출을 해결하고도 남는 수입을 자산으로부터 얻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출을 늘리면서도 지금 수준의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현금 흐름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 시점에서 내가 더 이상 급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급여 외에 현금 흐름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이 지출을 상쇄해야 진정한 부자가 되고 그때부터 쌓이는 게 진정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내 다음 목표는 자산에서 비롯되는 초과 현금 흐름을 자산 부분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자산 부분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될수록 자산은 더욱 증가한다. 그리고 자산이 증가할수록 현금 흐름도 증가한다. 자산에서 비롯되는 현금 흐름보다 지출을 적게 유지하는 한 나는 임금 외의 다른 수입원을 통해 더욱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재투자 과정이 진행되는 사이 나는 부자의 길을 걷는 셈이다. 다음의 간단한 법칙을 기억하라. 부자는 자산을 산다. 가난한 이들은 오직 지출만을 한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 시간에 보려는 1장 2장은 리뷰를 마쳤고요. 이 뒤에 보면 나머지 4가지 교훈도 상당히 읽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머지 부분도 서점에 가서 읽으시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리시든 아니면 구입을 하시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솔직히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으셔가지고 여기서 하는 내용을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실천을 하면은 10년, 20년 후면 무조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